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노동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동훈 부친의 회사 알고 봤더니 탈세 폐수 배출 의혹도 있더라라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동훈 부친이 운영했다는 amk라는 회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김용주 의원과 관련해서도 amk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참 이 amk 취지를 하면서 참 혀를 찼던 게 한숨을 쉬었던 게 있습니다. amk 지금은 많은 사람들 뇌에서 잊혀졌지만 한때 구로 지역 지금 구로가 그냥 뭐 it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잖아. 디지털 단지 it 산업으로 중심이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요 거기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리봉 오거리 거기 가면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저녁을 달래는 저녁의 피로함을 술 한잔에 달래는 그런 곳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안주라고 해봤자 말 그대로 오뎅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때 제가 처음 맛봤던 게 사실 닭발입니다. 지금은 닭발을 엄청난 기호식품으로 먹고 있지만 사실 닭발 버리는 음식이잖아요. 지금은 치킨 공장에서 치킨집에서 그냥 대량으로 닭을 튀기죠. 튀기는 닭도 사실은 공장에서 거의 가공이 돼서 넘어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가공이 돼 있는 이른바 치킨집은 kfc 그 정도만 있었지 몇 개 없었어요. 뭐 롯데리아 뭐 이 정도였지 치킨집이 그렇게 성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멕시카나니 장모님 통닭이니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하던 그런 때였죠. 가리봉동에 가면요 가리봉시장 뭐 이런 데 가면은 닭발이 그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통닭집이 있는데 그 통닭집 한쪽 편에 보면은 닭발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통닭들여 보면은 닭발은 다 박 닭발은 잘라내고 튀기거든요. 그럼 닭발은 어디 남겠습니까? 한쪽에 수북히 남고 쌓여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 쓰레기 통닭백 수북히 쌓여있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서 튀기거나 양념을 하거나 해서 먹은 게 그게 닭발이죠. 당치의 그게 안주거리였습니다. 노동자들 안주거리로 먹을 게 없는 거야. 삼겹살도 비싼 음식에 속했던 거예요. 족발도 비싼 음식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서글프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발을 왜 좋아하게 된 줄 아십니까? 원래 족발도 버리는 부위의 하나였습니다. 고기, 돼지고기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부위가 사실은 뱃살, 삼겹살이죠.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목심이나 등심 같은 거였죠. 안심. 그러니까 삼겹살은 버리는 부위, 제일 싼 부위였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먹은 겁니다.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안심, 등심 이런 거는 일본 애들한테 주고 걔네들은 그걸로 돈가스 만들어 먹는다며. 그걸로 수출하고 수출 안 되는 부위가 삼겹살이었고 족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음식으로 해 먹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족발이 엄청 비싸졌지만 참 우리한테는 서글픈 과거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닭다리도 맞아요. 닭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돼지 껍데기. 돼지를 팔고 살코기는 팔고 비교도 어쩌고 어쩌고 팔지만 돼지 껍데기는 팔 데가 없잖아. 버리는 부위였어요. 그 버리는 부위를 구워서 먹는 게 뭐다? 돼지 껍데기. 그걸 안주로 먹었던 겁니다. 저는 가리봉시장에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되게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먹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기껏 돼지국밥, 돼지 내장탕 이 정도만 먹어봤는데 닭발과 돼지 껍데기 먹는 거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노동자들을 일당이 너무 쌌습니다. 90년, 91년 그 당시 최저임금이 4,400원이었더라고요. 좀 괜찮은 회사는 5,600원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4,400원, 5,60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4,400원이니까 5,600원을 주는 공장은 엄청 후환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학교 앞에서 밥을 먹으면 제일 싼 게 3,500원이었고 웬만하면 다 5,000원이었습니다. 화영식당이라고 중앙대 앞에 있는 학교 중에 화영식당 중에 화영식당이라고 있었거든요. 화영식당 한 끼 식권값이 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좀 싸게 한다는 토끼네 3,500원 콩나물국밥 3,500원에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었던 거예요. 하루 일당. 최저임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당 4,400원이 아니고요. 하루 일당이 4,400원이었다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지 밥 한 끼 사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저임금에 시달린 사람들이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안주를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버리는 닭발, 버리는 돼지 껍데기 그런 걸 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가리봉 오고리처럼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요. 원래는 농구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선수였는데 보통 그 당시만 해도 농구팀, 배구팀 이런 데가 전부 다 은행, 금융기관에서 팀을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동선수로서 이게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그 당시만 해도 운동선수, 여자들 농구 같으면 25살이 되면 사실상 은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은행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걸로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거 우습지. 노조 중에서 은행노조가 그나마 제일 양반이에요. 제일 그나마 탄압을 절 받는 데입니다. 자, 여하튼 제가 가래보고 고려하다 끝까지 갔는데요. 자, 그 당시 노쿠로 공단에서 91년에 연대 파업이 벌어집니다. 90년, 91년 연대 파업이 벌어져요. 그 연대 파업이 주도를 했던 곳이 왜였느냐? AMK였습니다. 모토로라, 필립모리스 이런 회사들이 당시 거기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연대 파업의 핵심에 AMK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거기가 그렇게 악톡했대요. 여직원들이 많은데 관리직 직원들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도 흔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손찌검 그리고 인간이 유아의 대우 그런 것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더러웠대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그런 노동운동을 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MK라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악명 높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AMK는 우리나라 업체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핑계거리가 뭐였느냐? 미국에 있는 본사가 망했다. 부도가 났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도 접는다. 어때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는 법인이 바뀌었어요. 법인은 다른 법인 형태로 현재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 세탁을 한 거죠. 노동탄압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전자부품회사가 한국에서 노동탄압 특히 여성 노동자를 탄압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 그거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문제지만 유럽 쪽에 가면 되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는 한마디로 법인 세탁을 해서 다른 회사가 하는 것처럼 해서 그 회사는 결국에 또 그게 태국의 회사가 팔려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드디스크 주 생산지가 어디냐면 태국이거든요. 왜 태국으로 가게 되느냐? 예 그런 거죠. 결국 한국에서 팔린 AMC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에 태국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자 문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AMK 회사를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노동탄압의 정말 원융과 같은 회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알고 봤더니 단순히 노동탄압만 한 게 아니라 탈세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폐수 배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AMK라는 데는요 Applied Magnetic Korea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어플라이드에서 뭐 다르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그네틱이 맞답니다. 어플라이드 Material Korea라고 했는데 Material Korea도 있고 마그네틱 Korea가 있는데 당시 AMK는 마그네틱 Korea가 맞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하드디스크 헤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법인이 있는데 미국 법인이 전 세계에 이거를 다 운영하는 회사였죠. 미국이 본사인 거죠. AMC라는 회사였대요. 그런데 현재 이 AMC는 청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법인으로 바꾼 겁니다. 존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법인이 그 당시 있던 AMC가 새로 만들어진 법인의 사업들을 통째로 넘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AMC는 청산이 되고 이 사업은 통째로 다른 데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장을 태국으로 옮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폐업이죠. 노동자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니까 야, 야, 폐업하고 나와버려. 라고 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위장 폐업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 AMC AMK 이 회사는요. 91년부터 94년 동안 회사 규모를 계속 줄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도 줄이고 다 줄여요. 그리고 자꾸자꾸 기자재라든지 이런 주요 장비들을 해외로 자꾸 빼나갑니다. 돈도 빼나가요.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 뭐였다? 탈세였던 거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AMK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면 그리고 더 많이 빼돌리려면 탈세라는 수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딱 걸린 게 하나 나온 겁니다. 딱 하나 걸렸죠. 그리고 주요 장비들 해외로 자꾸 빼나가니까 폐수 배출도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게 90년, 91년 기사입니다. AMK 생산규모 축소라고 돼 있습니다. 임금 상승 노사분규 여파라고 돼 있는데 이게 91년 7월의 기사인데 이때 보면 대표가 누구 돼 있다? 대표 한무남으로 돼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 한무남으로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여기 대표 한무남 이 한무남이 한동훈의 부친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여기 자,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기존 라인 저인국 이전 AMK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 헤드 전문 생산업체인 AMK 대표 RC 헤트로 자, 이거는 90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AMK는 미국 사람이 회사 대표를 하다가 91년을 들어서서 한국 사람으로 대표를 교체해요. 한마디로 바지 사장을 앉힌 거지. 그 바지 사장이 누구라고? 한동훈 부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대적인 노동 탄압이 진행이 됩니다. AMK에서 진행됐던 노동운동은 89년부터 노동운동이 진행된 걸로 막 나옵니다. 이 89년에 9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에 청주, 91년에 춘천으로까지 쭉 번지는데 자, 이 AMK 공장 이게 쭉 번져요. 번져 나가는데 아마 미국인 회사, 미국인 사장은 아마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장비를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일단 한국 법인의 사장으로 앉혀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한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임무가 사실상 노조를 상대하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조 탄압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료 계속 보실게요. 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K는 94년에 결국 문을 닫습니다. 자, 91년 춘천 지역의 노사 갈등을 보면요. AMK 노동자 2천 명이 조업을 중단하고 농성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노사 갈등은 청주공장, 아니 실제로는 89년 서울공장에서 시작된 것이 청주공장 그리고 춘천공장을 이어지는데 어용노조를 내쫓고 민주노조를 만들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투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측의 탄압으로 노조 지도부가 대거 투옥됩니다. 노조 지도부가 대거 투옥될 때 이 무렵에 AMK 사장은 한무남이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조업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노조원들을 대거 해고하는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해서 노조원을 해고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나와서는 안 돼요. 당시 노동조합은 뭘 하고 있었느냐. 잔업을 거부했습니다. 잔업 잔업 8시간 노동을 하고 플러스 오버타임 아니 8시간만 근무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추가 근무를 하라고?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권리에요. 그런데 그렇게 잔업을 거부했다고 노조원들을 해고합니다. 그러면 왜 노조원들은 왜 노동조합은 잔업을 거부했느냐.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랬다고 노조 간부는 구속이 되고 노조위원장, 노조사무장 등등 줄줄이 구속이 됩니다. 총 4명이 구속이 된 것 같고요. 일부는 일찍까지 풀려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결국에 재판까지 넘어가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습니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된 거죠. 그 당시 투옥됐던 사람은 노영미, 임소영, 임경자, 김선겸 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투쟁했던 거는 딴 거 없어 이 사람들이 쟁의 행위라는 거는 파업이 아니에요. 저는 파업인 줄 알았거든요. 파업을 해서 이 난리가 난 줄 알았더니 파업은 안 하고 시간의 작업을 거부했다. 잔업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잔업 거부했는데 어떻게... 자, 당시 회사 사장 이름은 한무근이었습니다. 자, 당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최저임금을 받겠다고 하는 행동을 빨갱이다, 불순분자다라고 몰아세우고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느냐 하면 몸수색을 하고 현장에서 질질 끌어낸다. 그러면서 임금을 인상하면 회사가 망한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등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최저임금조차 안 주고 하려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뭘 했다? 그 사이에 폐수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91년 7월 중부 매일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전지방환경청 청주출장소가 관내 4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업소 단속 결과 모두 27개 기업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10개 업소는 개선명령 1개 업소는 조업정지 14개 업소 사용금지 처분과 함께 15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위반업소를 분야별로 보면 축협청주배합사료공장 그리고 AMK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있으면서 10개 업소가 납댐시설과 무허가 배출시설 등 사용금지 처분을 받고 고발 조치되었다. 또 수질 분야에서 정상 운영을 하지 않아 수질 분야에서 폐수배처를 정상 운영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한 청주병원 AMK 1공장은 고발 개선명령 사용금지 처분을 당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뭐다? AMK 청주공장이 폐수배출과 환경오염 대기배출 무허가 배출시설과 폐수배출 그러니까 폐수하고 공기 이런 것들 무허가 배출을 해가지고 딱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금지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AMK는 두 번이나 등장하죠. 무허가 폐기시설 또 한 가지는 폐수배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걸려가지고 처벌이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발 조치까지 됐다는 것에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이것은 한겨레신문 기사인데요. 한겨레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약간 제가 조금 PPT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PPT를 약간 손을 좀 볼게요. 자 이 PPT를 보시면은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 5개 법인 이전 가격 조작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필립모리스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국세청은 필립모리스 등 특별세무조사 착수 모토로라 코리아엔 이미 177억 세금 부과 자 국세청은 필립모리스 한국 R.J.레이놀즈 어플라이 마그네틱스 코리아 AMK 등 5개 외국 투자 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 본사로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모토로라 코리아의 이전 가격 조작과 관련한 특별세무조사를 시범적으로 벌여 177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가 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법인이 이전 가격을 조작해 국내 법인 앞으로 계상해야 할 수익을 본사로 이전시킨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법인은 필립무리스 코리아, 한국 RJ 레이놀스, 컴퓨터 부품 조립 생산 업체인 어플라이드 마그네틱 코리아 AMK 등 5개 업체다. 보셨죠?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한동훈식 표현들을 하자면 이거 잡범 아닙니까? 잡범이네요. 91년 7월, 그리고 이 기사는 93년 1월 91년과 93년, 이 당시 AMK의 대표는 한무남이었습니다. 한명수라고도 하죠. 바로 한동훈 부친입니다. 물론 이 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가 넘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빼돌리고 국내 우리나라의 푸른 물과 푸른 물에 폐수를 배출하고 그리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자식을 키웠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자식이 지금 국힘당의 대표가 된 거죠. 비대위원이 된 거죠. 야, 참 야, 참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빌붙어 가지고 공천 받겠다고 하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영주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은행에서 노동운동하는 건 그나마 제일 그나마 제일 상황이 나은 데 아니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런 걸로 그 공로로 4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족함을 알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운동선수 출신으로 은행원이 되고 그 은행에서 노조위원장을 한다는 거 예,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도 지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운동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나름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고 자신의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런 거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회의원 4번 하셨잖아요. 국회 부의장도 하셨잖아요. 노동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릴 만큼 누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런 자의 아들한테 빌붙어서 또 공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 더럽다. 아이씨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이전 수익 이전 소득 보겠습니다. 이전 가격 조작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이전 가격 조작이란 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진출에 있는 투자법인 등 특수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본사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해외 투자법인이 본사의 물품을 적정 가격보다 본사의 물품을 적정 가격보다 낮게 수출하거나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격을 높게 매기는 방법을 통해 투자법인의 수익을 줄여 이익을 본사로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 거죠. AMK 같은 경우는 미국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소재라든지 주요 부품이라든지 또는 미국 본사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로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이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국내에서 미국 수출하는 가격 부품 가격은 낮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줄죠. 자 AMK는요 91년부터 이렇게 이전 가격을 조작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하는 모든 부품 가격을 완제품 가격을 자꾸 낮춰 그리고 미국 본사가 그 물품값을 사들일 때 대개는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헐값에 사들인 이 물품 가격을 외국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는 또 비싼 값에 팔지. 그러니까 사실 국내 법인이 거둬들여야 될 이익을 미국 본사가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 본사에서 국내에 보내던 것들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료는 어떻게 한다? 비싸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법인은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AMK가 국내 법인을 접는 이유 국내에서 사업을 접는 이유가 적자가 나서라고 그러죠. 적자가 나는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전 가격 조작으로. 사실상 부도가 부도가 사실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이래가지고 해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AMK는 자신들의 이익을 알뜰살뜰 챙겨서 미국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낸 겁니다. 이들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도망갈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동훈의 부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90년도 기사인데요. 90년도 기사에 보면 AMK 자기헤드 전문 생산업체 대표 RC 헤트로 90년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91년 7월에 나온 기사에 보면 세계 최대 컴퓨터용 자기헤드 업체인 AMC 국내 법인인 AMK 대표 한무남 1년 사이에 대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를 바꾸고 이 AMK 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으로 착실히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착실히 빼돌리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붙잡히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폐수배출이 적발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원 더 달라고 일당 천원 더 달라고 하는 노동자를 감옥에 보낸 겁니다. 매국노죠. 여기에 협조한 자는 매국노입니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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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아니구나 노동자를 팔아먹어서 그 돈으로 호의 호식을 하고 그 돈으로 강남에서 잘 산 사람은 지금 장관을 당대표 하고 있네요. 결국에 윤석열이 왜 그렇게 3.1절에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는지 어느정도 좀 감이 잡히는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씁쓸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씁쓸함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블루